오늘의 메뉴는 파리지바게떼에서 케이크랑 방 샀어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실거는 당연히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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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생크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있어요 생크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있어요 생크림이 너무 부드러워요 푸들푸들해요 너무 부드러워요 단무지 그리고 생크림이 너무 맛있었어요 쩌쩌쩌 쩌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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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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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 zen 쩝 쩝 쩝 안에 모카 생크림? 모카 생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모카 생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모카 생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모카 생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고춧가루 엄청나요 매콤달콤해요 이제 케이크 와우 It's delicious amazing good 너무 맛있어 너무 부드러워서 입에서 쑥쑥 녹아버려요 요즘에 영어말 너무 배우고 싶어서 오늘은 조금 영어말 해봤어요 이제는 영어말 배우려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방들이 맛있었어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